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스티비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1차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은 2차 시험 중에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도 이 연락을 받고 이제 수업 자료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떡 부러지는 명쾌한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있었으면 벌써 이제 대스타가 됐겠죠 전국 1타 공사로 아주 대스타가 됐을 텐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귀중한 시간 또 내셔오신 거니까 이 자리에 섰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OT 영상 올린 거하고 살짝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에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뭘 해도 지금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OT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일밖에 안 남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양하죠 피보험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한 명 내지 책임금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여러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에요 너무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본 여러 명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명이에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기본적으로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다섯 명도 어려운데 이게 또 담보마다 담보마다 다 달라요 피보험자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공부할 게 많은 것 같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담보별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1, 2는 뭡니까?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 여러분들 재산보험 공부하듯이 상해보험 성격 갖고 있고 무범차 상해는 상해보험 같은데 손해보험이죠 실손보험이고 손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담보별로 또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보험만 유일하게 면부책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면부책 사례 문제가 나와요 과거에는 물론 이거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지만 하겠지만 보통 30점에서 40점 정도의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면부책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복잡하냐 이렇게 그 사례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례를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어요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이렇게 도식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차인데 내 차인데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이죠 내 차 빌려줍니다 내 차 빌려줍니까 다른 사람 안 빌려주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봐 이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내 차 몰고 가다가 무단행단한 사람 쳤다 면부책을 논하라 보상해준다 한 줄 끝 쟁점이 없죠 아니 쟁점이 없잖아요 뭐 쟁점이 있어야 뭐 이것 주고 쑥 하는데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내 차를 내가 몰고 다른 사람을 치는 게 대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꼭 중간에 누가 빌리거나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차 한 대 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이런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매년 당연히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말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끝나고 빨리 집에 갈 생각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엄청 빨리 나오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천천히 좀 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자 내용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채근도 그렇고 재산보험도 그렇고 의학으로는 더더욱이 그렇고 에이라는 주제를 테마를 외우면 에이가 나오면 씁니다 비라는 주제가 테마가 나오면 비를 외웠으면 씁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이따 밑에 여기서 쭉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자동차 보험은 안 그런 게 많아요 하나를 외웠다고 하나를 쓸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들이 많아요 계산문제도 그렇고 면부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면부책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 올해 처음 하셔도 이거는 많이 봤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하셔서 처음 보시나요 이 그림 표 많이 본 걸로 어차피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는데 선수니까 자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만든 어떤 그 여태까지 강의 내지는 교육을 한 그 내공으로 내공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보험의 숲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이 한 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일명 우리가 치트키다 치트키가 뭔지 알죠 치트키다 해가지고 그냥 치트키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부르는 그냥 이름을 졌어요 뭐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짓는 거죠 치트키 자 이 치트키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인배상2가 대인배상2가 면책이 되면은 대인배상1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인배상2가 면책이 되면은 대인배상1을 계산하면서 동시에 무보험차상의 면부책을 검토해야 되고 내가 대인배상1,2가 부책인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과실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신체 사고까지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몰았다 다른 사람 차를 몰았다 그러면 그 차의 보험회사도 검토해야 되지만 내 차, 내 차 보험의 타차 운전 투격도 동시에 검토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외운다고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쉬운 건 뭐냐면 이 순만 이해를 딱 하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마지막에 공부나 좀 하고 내일 갈까 하고 여러분들 무의식에 책꼬지에 손을 딱 뻗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름 끼칠 겁니다 나중에 백일 뒤에 자동차 보험 꺼내 분명히 자동차 보험 꺼낼 거예요 왜 자동차 보험이 어려워도 제일 재밌어요 수업하기에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외울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일 뒤에 자동차 보험을 무의식에 꺼냈다 그럼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하고 아마 소름이 아마 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은 외울 거 이 순만 이해하면은 외울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탈 아 물론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유기적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주의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애들이랑 싸우면 너 왜 왜 때렸냐 그러면 얘가 엄마 우리 엄마 놀렸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서로 쌍방 많이 쌍방 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특징적으로 우리 과실 책임주의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하고 간병비는 보장해 준다 과실이 많아도 최저 사망 보험금은 지급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과실 책임주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울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색한 점수 이게 뭐냐면 아까 맥락은 같이 하나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보험 점수가 엄청 인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우리 그 합격수기 이런 거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10장을 다 써요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제일 많이 답안지를 썼는데 점수가 제일 안 나와 우리가 작년에 수석하신 분 인스텝에서 당연히 제 제자분 수석하신 분도 다른 과목은 다 80점대인데 자동차 보험만 62점이에요 수석한 사람이 62점 근데 다 자동차 보험을 제일 많이 썼대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기본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다 제 탓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을 다 잘 봅니다 다 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하니까 자동차 보험이 또 재밌어 아마 4과목 중에 제일 재밌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재밌어 왜냐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면부책을 풀어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제일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잘하게 돼 잘하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또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4과목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다 잘 봅니다 다 잘 봐요 자동차 보험을 아마 시험 보시면 알 겁니다 시험 보시면 지금 아마 오늘 떠올려 보세요 아마 소름 쫙쫙 끼칠 겁니다 10장을 다 쓰는데 점수가 제일 낮아 다른 과목은 한 8장밖에 못 썼는데 더 높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은 다 잘 봅니다 근데 왜 제 탓이냐 저 때문에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수TV를 선택하고 박세현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강의 여러분 보셨지만 저 강의할 때 사람 겁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타 학원에 아무리 타 학원에 홈페이지에 뭐 자기 학원이 최고의 합격력 죄송하지만 다 개뻥입니다 개뻥이에요 개뻥이고 그 학원에 실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가보세요 한번 뭐 E-PASS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다른 학원이나 E-PASS도 막 특히 E-PASS 그렇잖아요 홈페이지 광고만 보면 어 여기 안 가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가보라니까 가서 눈으로 보라니까요 5, 6명 앉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못해도 50명 이상 100명 모의고사 때 보시라니까요 작년 제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는 오픈 수강신청 오픈 합리 다 하고 3초 만에 마감됐어요 3초 3초 만에 마감돼가지고 항의 엄청 받았어요 근데 제가 100명 이상은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100명을 더 받으면 채점을 못해줘요 아마 기록에 인스티비가 생긴 기록에 3초 만에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들이 집에서는 컴퓨터 느리다고 PC방에서 이거 PC방이 좀 빠르잖아요 클릭 막 대기하고 있다가 따다다다 해가지고 3초 만에 100명이 그냥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 물렀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을 그나마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하니까 선택했겠죠 자 어쨌든 점수 인색합니다 인색해서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겠죠 어차피 점수 못 받는 거 그럼 다른 과목의 전략 과목하고 얘는 과락만 넘기자 택도 없습니다 무조건 과락이 됩니다 왜 과락이 되는지는 이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 보면 노은이 노은이